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군산 비응항 쪽에 있는 낚시점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오늘은 또 한재국 이사님하고 같이 동추를 할 건데요. 사실은 쭈꾸미낚시는 저보다 훨씬 고수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한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오늘 또 한의사님하고 내일 배를 타고 쭈꾸미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의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. 네 감사합니다. 벌척수백 한재국입니다. 저희 내일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조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군산 비응항에서 한 50분 정도 배로 지금 나왔습니다. 나와가지고 쭈꾸미 첫 스타트를 했는데요. 아 또 베드하는 중에 한 마리 나옵니다. 지금 첫 스타트에 첫 마리 아 지금 또 아 또 이게 뭐야 일출 일출을 보면서 낚은 철수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쭈꾸미 지금 우리 사장님을 낚으시는 게 없으시나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먹을만 하죠. 아이고 시알 아주 좋아졌어요. 이야 이야 시알 좋다. 잘 낚으시는 분들은 잘 낚으시는 분들은 잘 낚으시는 거예요. 이야 이게 쭈꾸미가 완전히 낚지죠 낚지. 낚지만한 쭈꾸미. 예 입맛과 눈맛 손맛까지 안겨주는 쭈꾸미 가끔씩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탈을 해서 이렇게 국민 먹거리 이런 쭈꾸미 생활낚시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집에 있는 만화님한테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또 손맛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생활낚시 한번 일탈하셔서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포인트 옮기자마자 또 바로 한 마리 크게 나아집니다. 오늘 날은 상당히 좋습니다. 물대도 좋고 그런데 너울포다가 조금씩 있어요. 요즘 배를 처음 타시거나 이런 분들은 멀미를 할 수가 있는데 멀미하는 걸 대비해서 멀미 안 하는 약 있잖아요. 그거를 또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낚시하시는 조사님 추운데 따뜻하게 드시라고 만두국 하고 떡국 준비해 주셨습니다. 내 카트 찍었어? 네.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조사님들이 주꾸미가 계속 나오니깐 식사를 안 하시고 지금 낚시만 열 열정적으로 지금 낚시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혼자 먹기도 뭐해서 저도 있다 저녁 같이 먹으려고 그 배는 고프지만 아 좀 이따가 먹으려고 지금 낚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으 으 아 아 이 기 븇부님 strain 으 자, 오늘의 주우갑니다. 야, 대박이죠? 제가 이 배에서 또 1등 한 것 같아요. 오늘 이곳 비응항에서 배로 50분 정도 나가가지고 쭈꾸미낚시를 했습니다. 기후가 안 좋은 관계로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로 쭈꾸미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00마리를 해가지고 목표 달성은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촬영을 또 했었죠. 근데 그때보다는 쭈꾸미가 이 머리죠. 이 머리도 사이즈도 크고 진짜 조금 과장 못해서 낚지만 하다거나 할까 그 정도 큰 사이즈들을 낚았는데요. 오늘 하루 동안 그래도 또 낚시하신 조사님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